그야말로 쌈바에 미쳐서 살았다는 참바노 5번 유재석 정확히 쌈바의 리듬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참바노 5번 유재석입니다 쌈바의 정렬을 그대에게 바친다 유재석 씨의 무대 함께 보시죠 못능이지 못능 홍철이 먹어야 돼 홍철이 자기는 된 줄 알아 화려하다 화려해 다가와 내게로 달짝쿵 내 눈을 똑바로 봐 빠져도 놓치지 않을 거야 다가와 내게로 달짝쿵 내 눈을 똑바로 봐 쌈바의 매력에 푹 빠져 못 헤어나올 거야 흔들어 좌우 울어 마구 사랑의 색상 너의 눈빛 다가와 나의 품에 안겨 영원한 나만의 사랑 영원한 나만의 사랑 쌈바! 노 가르스 노 가르스야 깡볕 깡볕 올림픽 올림픽 스테라 노 가르스 노 가르스 시야 너 15년 uso 점점 공격 전 공격 그런 동작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시작 우냐 수라이고 우냐 아니야 내가 4위야 퍼져야 돼, 퍼져야 돼. 탈락, 탈락. 탈락해. 세승이 형! 달려! 세승이 형 달려! 달려줘! 나 진짜 안 잡혔어. 안 잡혔어. 형! 형이 더 늦어. 자, 갑니다. 시작하고 갑니다. 새로운 거 안 하면 아웃이야. 새로운 거 안 하면 모자 옆으로 틀어졌다. 이거 뭔 침이야? 왜 끓여요! 단발? 형님! 노래의 느낌 아니에요! 단발인데, 아니. 네가 진짜 넘어야 돼. 성격이 형! 쌈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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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 주위 있는 기대 쌈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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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바 쌈바! 쌈바! 사랑스러운 나의 기대 이 야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내가 진작 쌈바 학교에 왔어야 되는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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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렁쌈바 5개고 저는 우렁쌈바예요. 저는 좀 우렁쌈바 이런 거에서만 콘크리트 바닥에 어떤 오아시스네. 어떤 콘크리트 바닥에 오아시스라고. 부장님 죄송한데 저는 우렁 정식으로 하나만. 정식이 너무 없는 건 어찌? 아니 제육 정식. 저희 쌈밥 먹겠습니다. 저희 쌈밥 먹겠습니다. 쌈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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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육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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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별거지 꾸준합니다. 그러니까 배달이 될 것 같은데. 길군도 쌈밥을. 잠깐만요. 오케이 잠깐만. 쌈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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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지금 전화해서. 길이한테 전화해서. 길사원한테.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고 쌈밥만 하면 돼요. 자 가요. 자 갑니다. 쌈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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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밥!